네, 좀 쉬셨습니까? 이제 15번부터 25번까지 이왕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험 준비도 하시고 또 새로운 거 모르는 거 또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네요. 주제의 문제 늘 보시다시피 초반부를 읽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A번. What can we do to save electricity? 일렉트리시티. 일렉트리시티인데요. 조금 빨리 발음하면 일렉트리시티. 일렉트리시티. 전기입니다. 전기. What. 무엇을 can 조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바뀐 것인지 묻는 말 때문이죠. 원래 can do죠. 할 수 있다. 그래서 what can we do?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무엇을, what, 무엇을, can we do?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to save. save라는 동사 자주 나오고 쉬우면서도 뜻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전기를 절약하다.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네요. 일단 정답부터 바로 찾으시면, 밑에 선택지 내려가셔서 조명 중요성 아닌 것 같고, 전기 절약 방법 보이고요. 대체에너지. 너무 나갔죠? 엘리베이터 이용 수칙. 엘리베이터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까? 아, 끝부분에 엘리베이터라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보기를 만들 때, 본문의 지문 속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많아요. 왜냐? 영어가 능수능란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뭡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찍으라고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고졸검정구심문제에서는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초반부 문장, 한두 문장만 보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save라는 단어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save가 원래 뭐뭐를 구하다 살리다. 살려주세요. save me. save me. 구하다 살리다. 두 가지 적어드리는데 뜻은 유사합니다. 구하는 거나 살리는 거나. 두 번째, 우리 컴퓨터에서 save하는 거면 save. 저장하다입니다. 저장하다. 돈을 저장하는 거면 저축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축하다. 같은 뜻이에요. 저장, 저축. 그 다음 세 번째가 전기금방. 절약하다. 아끼다. 같은 말입니다. 절약하다. 아끼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어떤 시간이나 노력 따위를 덜어주다. 시간이나 노력 따위를 덜어줍니다. 그 기계를 사시면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을 많이 덜어드립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덜어주다. 적다 보니 뜻이 되게 많죠? 네.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어떤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아, 요때 요렇게 되구나 해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질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쭉 적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1번. 구하다 살리다. 2번. 저장하다. 저축하다. 3번은 절약하다. 아끼다. 4번은 시간이나 노력 따위를 덜어주다.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B가 우리는 can 할 수 있다.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오프 있죠? 우리 스위치 아시죠? 스위치 켜는 거 스위치야. 스위치입니다. 동사로 스위치 오프 하면 불 켜는 거겠어요? 끄는 거겠어요? 네. 불을 끄다입니다. 불을 끄다. 오프. 그래서 we can switch off. 우리는 불을 끌 수 있대요. 끌 수 있다. 뒤에 보니까 light 나와요. 불들을 끌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스위치 오프 쓰셔도 되고 우리 턴오프 하셔도 돼요. 턴오프. 턴오프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턴오프. 근데 우리가 버튼 누르실 때 느낌 오시죠? 온오프 할 때 탁탁톡톡톡 이렇게 틀리잖아. 뭔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턴오프. 스위치 오프 같은 말입니다. 뭐뭐를 끄다. 불들을 끌 수 있는데 이때 외에는 뭐뭐 할 때 접속사. 우리가 leave는 떠나다 이때 떠나다. 우리가 방을, 방들을 떠날 때, 즉 방을 나설 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I see. 알겠습니다.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다른 뭐 또 다른 건요? 또 다른 건요? 이렇게 할 때. Anything else. 어떤 다른 거 있나요? 이 말이거든요. It's also a good idea to us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It is죠. 주어가 it으로 시작하고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이래 보시면 뒤에 to라든가 혹은 that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to 이하나 that절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it은 가짜 주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진주언지 가주언지 우리가 앞쪽에서 해석하다보면 잘 모르죠. 그냥 가봅니다. it is. 그것은 뭐 뭐이다. also 또한. 아 그거 good idea 입니다. 이렇게 되죠. 뭐가 good idea인데요? to 이하가 이렇게 됩니다. to 이하 보시면 use. to use. 이때는 이게 가주어자리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뭐 뭐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사용하는 것. stairs. 계단입니다. 계단. 계단을 사용하는 것. instead of.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뭐 뭐 대신에. 뭐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good idea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되도록이면 좀 걸어 다니시는 게.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시는 게 좋죠. 네. 시간 내서 하려면 또 힘드니까. 네. 16번입니다. 글을 쓴 목적.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목이. 흠흠. 죄송합니다. 목에 뭐 걸리는 게 좀 많네요. I want to express my thanks for writing a recommendation letter for me. 문장 조금 길어 보입니다. 나는 원투 나왔네. 원투 어디까지 보시라고. 원투 동사까지 한 묶음으로. 익스프레스는. 예. 표현하답니다. 표현하다. 그러면 나는 표현하기 원한다. I want to express 있으니까. 나는 표현하기 원합니다. my thanks.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원한대요. 뭐에 대해서. for.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writing. 쓴 것. 써준 거죠. 쓴 거. 뭘 썼냐 보니까. recommendation letter가 나옵니다. recommend. recommend.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recommend까지 하면. 추천하다. 라는 동사죠. recommend.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동사이고. 뒤에 tion, sion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 하면 추천. 다시 혼동하지 마세요. recommend까지 하면. 동사. recommendation. 까지 하면. 추천. 명사. letter는 편지니까요. 합치면 뭐겠어요. 추천 편지. 즉, 추천서죠. 추천서. for me. 나를 위해. 아하. 첫 문장이 뭡니까. 나를 위해.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 writing 해준 거에 대해서.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원한다. 이 말이네요. 글 쓴 목적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밑으로 가시면. 감사하려고. 바로 나오네요. 마저 읽어봅니다. thanks to you. thanks to도 기억하세요. thanks to 뭡니까. 니한테 감사하다. 아니고 뭐 뭐.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택에. I now have a chance to study in my dream university. 나는. 나오는 요 끼어든 부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 가진다. 찬스. 찬스. 찬스 to를 덩어리체로 조금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chance란 단어가 기회도 되고. 가능성이란 뜻도 있거든요. 어떤 가능성. 기회. 우리가 주로 찬스를 잡아. 다음 찬스. 이렇게 해서 기회란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가능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찬스 to를 덩어리체로 기억하시라는 이유는. 찬스 to 이렇게 하면. 뭐 뭐 할 기회로 많이 쓰여요. 뭐 뭐 할 기회. 찬스 to. 찬스 to.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스 to 하면 뒤에 동사까지.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면.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지시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뭐를. 찬스 to study니까.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있대. 어디에서요. 나의 꿈. 유니버시티는 대학이죠. 대학교 이름이 꿈대학이가. 대문자가 아니죠. 대학교 이름이 꿈대학이 아니고. 드림 유니버시티가. 꿈. 꿈의 대학. 꿈꾸던 대학.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꿈꾸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안 그래도 대학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제 강의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하시고. 또 원하시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저도 감사하고 또 흐뭇하고 좋은지요. 하찮은 변변찮은 또 강의가 또 도움이 되어서 본인이 또 대학 생활도 하신다. 그러니까 참이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I will never forget your help and kindness. 나는 will 뭐 뭐 읽거다. 조동사니까. 동사. 네. forget이 동사입니다. forget. 있다죠. 근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never는 결코 뭐 뭐 아니다죠. 결코 뭐 뭐 아니다. I will never forget.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원료 유어 너의 help가 나왔어도 유어가 나왔는데 너의 돕는다 이러시는 분은 없죠. 이때는 이게 명사죠. 너의 도움. end가 나왔고요. kind는 친절한인데 miss가 붙으면 또 명사가 돼요. 그래서 kindness 하면 친절. 그래서 이 end를 중심으로 이렇게 병렬관계라고 해요. 모양이 같아야 돼요. end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 그리고 친절 이렇게 됩니다. 돕다 그리고 친절 이런 구조는 없어요. 당신의 도움과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편지를 보냈네요. 훈훈한 편지였습니다. 17번 가십니다. 수영장 이용 규칙에 대한 안내문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시는 겁니다. 바로 찾아서 이제 바로바로 푸시는 방법들이 몸에 조금 익으셨죠. 1번 보십니다. 수영 후 샤워해야 한다 나와있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에는 그런 게 없고요. You must, 당신은 뭐뭐 해야 된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구들이 보면 다 동사로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수영 후 샤워라는 문장 보니까 첫 문장이에요. take a shower 나와요. 이거 덩어리입니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샤워하다. before entering the pool 했네요. pool은 수영장이고 pool이라고 써도 괜찮고 swimming pool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수영장에. enter는 우리 들어가는 거죠. enter. 컴퓨터 좌판에 보시면 어디에 접속하거나 명명어 입력할 때 enter 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enter 키가. 이렇게 탁 치면 명명어를 들어가게 하는 입력하게 한다. 들어가다입니다. 보니까 before 보이십니까? before. pool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라네. 근데 보니까 야후요. 살짝 한글자 살짝 바꾸놨네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죠. 또 시험장 가셔가지고 좀 긴장도 하시고 서두르시다 보면 한글자 결국 못 찾으시죠. 그러면 답이 없는데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몇 번 시험 문제는 정말 철저한 검토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물론 원래 수학능력시험에서 생물 문제가 한번 그렇게 걸리는 바람에 아마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물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 검토 얼마 했겠습니까? 그것도 못 잡아냈었는데 나중에는 외국 대학 교수들이 그런 걸 밝혀내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고 전부 정답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1번 정답이 바로 나왔는데 불안하시죠. 1번부터 바로 나와부터 불안합니다. 2번 봅니다. 항상 수영모 착용 그 다음 문장 바로 가면 되겠네요. 지금 보기가 4개밖에 없는데 문장도 4개밖에 없어요. 차례대로입니다. Always wear wear는 착용하다. Swimming cap이 수영모입니다. Swimming cap 맞고요. 안전요원의 짓이 따라야 된다. Follow Follow는 따르다죠. Follow The instruction이 짓입니다. 지시 Instruction Lifeguard Lifeguard 안전요원 짓이 맞고요. 다이빙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다이빙 이런 것도 빨리 보시면 드라이빙하고 자꾸 드라이빙 드라이빙은 운전이죠. 운전 한 끗이죠. 요거 요 R 때문에 다이빙입니다. 다이빙은 Is not Permit 가 원래 허락하다 입니다. 허락하다 Is not permit 이 됐으니까 허락되지 않는다. 수동태 다 맞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시막 다 거의 했는데요. Swimming pool 수영장 요거 룰입니다. 룰 룰 가끔 요래 소문자에 너무 익숙하시다 보면 대문자가 눈에 쓱쓱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요래 한번 전환시켜 보시면 됩니다. 규칙들 요로요로 해야 된다 해서 건지고 갈 표현도 표시할게요. Take a shower 샤워하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Always 항상 Wear는 착용하다 인데 몸에 붙이는 건 다 Wear 에요. Wear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모자도 Wear 안경도 Wear 시계도 Wear 목걸이도 Wear 다 뭐 신발도 Wear 다 Wear를 써요. 한국말로 옮길 때 뭐 쓰다 차다 끼다 신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Wear는 몸에 붙이는 게 Wear 그래서 착용하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lifeguard 이런 단어 건지시고요. 지시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permit 허락하다 허용하다 라는 동사들 단어장에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여덟번 문제입니다. 다음 International Mango Festival 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계속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게 나왔고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 바로 가시면 1번 1987년의 시작 한번 쭉 눈을 훑어보세요. 연도는 찾기가 좀 쉬우시죠? 예 여기 1987 나와있고 Start 나와있는데 Start 시작했다 출발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매년 여름 인도에서 열린다 그 다음 이 문장 인도 안 보이고 가끔 인도 그러니까 인도 찾으시는 분 인도 인도 아닙니다. 이런 영어 표현은 없어요. 인도 인도 영어로 인디아입니다. 인디아 인디아가 인도예요. 인도네시아하고도 틀린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또 다릅니다. 인도 이런 거 아닙니다. 영어로 인디아라고 씁니다. 여름 에브리 이어 매년 맞네요. 3번 망고 먹기 대회 매니 이벤트 해서 보니까 망고 이팅 먹기 조금 어렵습니까? 컴퓨티션 컴퓨티션 대회 시합 경쟁 이런 뜻이에요. 겨루는 거 그것도 맞네요. 맞고 그러면 마지막 밖에 없는데 망고 맛보려면 돈 내야 된다. 돈 볼까요? 퀴즈쇼 페스티발 어퍼르 어퍼르티 아이고 안 나오네 끝까지 테이스트 맛보다 나오고요. 550 종류 망고 이 표현 보이십니까? 포프리 프리를 아직까지 자유로운 한가한만 아시면 안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무료의 무료의 뜻인데 포프리 하면 무료로 무료로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특히 저한테 중요한 표현이 무료로 아이고 무료로 망고 준다 그러면 저 가서 가서 정말 엄청 먹을 자신이 있는데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복가격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이 좀 시간을 끄는 거죠. 2번 3번쯤에 정답이 나와주면 좋은데 끝까지 읽어서 맞추게 하면 시간 조금 끌리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이외에서 보니까 단어 수준도 좀 그렇고 조금 예전보다 단어 수준도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드네요. 첫 문장 가십니다. The International Mango Festival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어고 콤마 보이죠? 여기도 콤마 보이네요. 콤마 콤마 삽입된 삽입은 앞에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동사가 celebrate celebrate 동사입니다. 축하하다 기념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혹은 기념하다 사실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인터내셔럴 인터내셔럴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세계적인 망고인데요. 망고 한국식으로 망고고 영어로는 A A가 A 발음 아니에요. mango 망고 페스티벌 축제죠. 그래서 세계적 망고 페스티벌이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뭐에 관한 about mangoes 망고들에 관한 모든 걸 축하하고 기념한대요. 여러가지 열린다는 뜻이겠죠. 중간에 삽입된거요. 위치 스타티드 위치가 가리키는 예입니다. 망고 페스티벌은 스타티드 시작했다 언제 연도 앞에 항상 인 쓴다 그랬죠. 1987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거 아시고요. 1987년에 시작한 세계적인 망고 페스티벌은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망고에 관한 모든 걸 이래서 헬자 그것은 이시 가리키는 건 인터내셔널 망고 페스티벌 이야기하고요. 요것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비헬드 비동사 헬드 나오면 개최하다 라고 덩어리 채로 기억하세요. 개최하다 쏘리 쏘리 개최 개최되다 개최되다 예 어떤 행사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최되는데 인 인디아 인도에서 인도 안에서 언제 인 서머 여름에 여름에 할 때도 인 씁니다. 인 투 서머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식 표현 그대로 여름에 에브리 이어 매년 매년 그렇게 열린대요. It has many events 그것은 계속 이시 가리키는 건 망고 페스티벌이죠. 가지고 있다 많은 이벤트 이벤트는 사건이나 행사들 가지고 있는데요. 서치에즈도 기억하셔야 되죠. 서치에즈 나오면 얘가 나오죠. 뭐뭐와 같은 얘가 나옵니다. 뭐뭐와 같은 많은 행사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망고 잇팅 컴퍼티션 컴퍼티션 망고 잇팅 컴퍼티션 망고 먹기 시합 그리고 퀴즈 퀴즈 이런 것과 같은 행사들 가지고 있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The festival provides an opportunity to taste more than 550 kinds of 망고 for free 마지막 문장도 조금 어렵고 단어들도 제법 만만치 않은 단어들이 그 페스티벌은 프로바이드는 뭡니까? 프로바이드 안내문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제공하다 제공하다 그 축제는 제공한다 opportunity가 뭐게요? 기회입니다. 기회 좀 쉬운 단어로 chance chance 이때도 역시 to taste 뭐 뭐 할 기회 to taste taste는 맛보다죠. 맛보다 맛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뭘 맛봐요? more than 덩어리입니다. more than 뭐 뭐 이상 뭐 뭐 이상 얼마 이상요? 550일 55도 아니고 550 친절한 하시면 안되죠. kind가 형용사로는 친절한 이지만 명사로는 종류죠. 종류 kinds of 까지 종류의 kind는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이렇게 s가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550 종류의 망고들 이상 550 종류의 망고들 이상을 맛볼 기회 어떻게 이게 핵심이죠? for free 무료로 무료로 주제 글 주제 계속 나오네요. 15번부터 대화 주제 16번 글 쓴 목적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주제도 한번 보실게요. The increasing amount of food trash 까지 주어인 거 조금 보이십니까? Is becoming 비동사 Is becoming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까지 문장 문장 조금 깁니다. 숨이 주어가 긴데 어디서 한번 나눌까요? 전치사 보이세요? 오브 전치사는 외랫같아 전치사 뒤에 명사 한 단위라 그랬죠? 이렇게 한 단위 increase는 증가하다 증가하다 혹은 증가시키다 increasing 증가하는 amount 양이죠. 양 어떤 어떤 양 증가하는 양 뭐의 food trash food는 당연히 음식 식품 아시겠고요. trash는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네. 음식물 쓰레기 의 증가하는 양이 is bing 는 진행형 하는 중이다 become 은 되다죠. 되는 중이다 되시겠습니까? 되는 중이다. 뭐가 돼요? serious 심각한 심각한 environment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명사죠. environment environment 발음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네이버 이런 데 사전 들어가서 요즘에 누르면 다 발음해 주니까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10번만 따라 하시면 입에 착 붙습니다. 10번 정도 따른 착 붙어요. environment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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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환경 environmental 하면 환경의 문제 심각한 환경의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문장만 보고 밑으로 한번 보시니까요. 분리수거식 아니다고 보기 좀 애매하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하자는 얘긴가 장보기 목록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번에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 이것도 좀 그럴듯하죠. 4번에 올바른 식습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 3번이 조금 아리하네요. 첫 문장으로 고르기 좀 그렇고 두 번째 보십니다. here are blah blah 하면요. here는 주어는 아니지만 얘가 동사고 뒤에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보셨던 there 구문하고 같아요. there are there is 뭐뭐가 있다 구문이었죠. 뭐뭐가 있다 there는 해석을 안한다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주어고 근데 이 here라 구문도 같은데 here라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줘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 여기에 뭐뭐가 있다. 여기에 some easy ways some 몇몇의 혹은 약간의 easy 쉬운 ways 방법들 몇몇 쉬운 방법들이 여기에 있대요. 어떤 방법 to increase 나오네요. increase 랑 to decrease 죄송합니다. to decrease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increase 랑 decrease 랑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increase 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 decrease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다. 뒤에 대상이 있으면 뭐뭐를 감소시키다. 감소시키는 몇몇 쉬운 방법. 뭘 감소시켜요? the amount 양 앞에 나왔죠? 뭐의 양? food trash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감소시키는 몇몇 쉬운 방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까지 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이렇게 일단 찾으시고요. 문장 가시면 first second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좀 보시고 첫 번째는 요런 거 두 번째는 요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ird 세 번째는 요런 거 해서 구체적인 예가 제시가 됩니다. first make a list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어라 리스트 만들어라 목록 만들어라 뭐의 of the food 하고 끊어줘요. 왜 끊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어동사가 새로 시작하죠. 니는 필요하다. 니는 필요하다.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시작하면 요래 끊어주고 요래 묶어가지고 요렇게 앞에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어떤 음식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음식 당신이 need 한 음식 요렇게 해석해줍니다. 음식의 목록을 만들어라 끊으시고 뭐 전에 before shopping 쇼핑 전에 쇼핑하기 전에 필요한 음식 목록 당신이 필요한 음식의 목록을 만들어라 필요하죠. 세컨 두 번째는 뭡니까? make sure make sure 덩어리 차로 좀 기억할게요. 단어 그대로 보시면 메이커는 만들다고 sure 확실한 확실한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make sure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뭐뭐해라 인데요. not이 없으면 to 이하를 반드시 뭐뭐하라 가 되겠는데 not to prepare 반드시 뭐뭐하지 않기를 반드시 뭐뭐하지 뭐뭐 안하는 걸 반드시 그렇게 해라 말이죠. 하지 마라는 얘기죠. 안하는 걸 반드시 뭐뭐하라니까. not to prepare 준비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지 않도록 해라. 반드시 준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말이죠. prepare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뭐를 반드시 준비하지 않도록 하라. too much food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 안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둬라. 뭐에 대해서 for each meal each 각각의 meal meal은 식사죠. 매 매 식사 매 끼니 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음식 준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third 세번째 또 save 나왔네요. save 뭐로 해석될까요. save the food 음식을 살려라 구해라 이런 말은 아니겠고요. 당연히 음식을 저장하라도 될 수 있겠죠. 음식을 아껴라도 되겠죠. 음식을 덜어내 일단 가봅니다. that is left that is 요 때 that이 나왔네요. that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요로요로한 음식 요로요로한 음식 is left for letter use 했네요. 음식을 요 때는 저장해라 저장해라 아껴라 다 괜찮겠습니다. is left left는 leave left left 이렇게 됩니다. leave라는 동사도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어디어디를 떠나다 두번째는 남기다 뭐뭐를 남기다 남기다 요때서 떠나진 음식 말이 안되겠죠. 2번입니다. 그래서 bpp니까 요건 pp입니다. pp. 수동태 수동태 남겨진 음식이죠. 남겨진 음식을 어디다 저장해라 뭘 위해서 later 나중에 사용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남겨진 음식을 절약하고 막 갖다 버리지 말고 의외로 남겨진 음식 저희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해서 남겨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싸나 보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주로 아빠들 다 공감 하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 결국은 남편들이 다 해결 하거나 그러죠 제가 한번씩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하이에나라고 하이에나 남겨진 음식물 처리하는 심한 경우는 우리 막내가 먹다가 음식 남기잖아요 첫째 둘째 눈치를 슬쩍 보는데 막내는 남았어 아빠 줘 아빠 줘버려 이렇게 반겨야 되는건지 좀 섭섭한건지 그래서 아빠도 배불러서 못 먹어 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손이 잘 안가게 되죠 결론은 이렇게 적게 하는게 좋은데 한국의 음식문화가 안그렇습니까 뭐든지 넉넉하게 하는게 있어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적게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반톰 하셨고요 기지개 한번 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허리 한번 펴시고 20번부터 25번까지 그렇게 하시면 2021년도 작년에 2회분까지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새로 두 번을 치는데요 치시고 나면 저도 확인해서 되도록 빨리 약속드리기가 겁이 나네요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21번 그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20번 The students At my high school 까지 주워 Have 가지다 가지고 있다 Blank Backgrounds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백그라운드 The students 어디서 또 길죠 어디서 끊어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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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사 입니다 At At 학생들 어디에 나의 고등학교에 나의 고등학교에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 빈칸 배경들을 가지고 있대요 밑에 바로 맞추기가 조금 그런가요 마저 봅니다 They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such as 러시아 타일랜드 and 칠리 그들은 이다 프롬 뭐뭐로 붙어이다 뭐뭐로 붙어이다 덩어리로 뭘까요 뭐뭐로 붙어이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주로 1과에 나오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Be from 하면 어디 어디 출신 이다 그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어디 출신 입니다 different 다른 countries country 복수죠 다른 나라들 출신 서치해서 나왔습니다 얘가 나온다 그랬죠 이러이러한 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 출신 러시아 요즘에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죠 이슈가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타일랜드는 태국입니다 타일랜드 태국 그리고 한국식어 칠레라고 읽는데요 칠레라고 표기를 하자면 영어식 발음은 칠리입니다 칠리 칠리 이렇게 읽어요 영어식 영어가 철자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좀 아리까리한 단어들은 반드시 찾아서 듣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 고등학교인데 지금 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라서 그런가 러시아 태국 칠레 뭐 이런 나라 I'm quite happy 나는 뭐 뭐 하다 quite quite 꽤 상당히 이 단어 이 단어하고 엇갈리는게 한 것인데요 quiet하고 엇갈리죠 quiet 자세히 보죠 이 t로 끝나냐 t로 끝나냐 quiet는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겁니다 be quiet 조용한 이거 이거는 quiet이라고 이 발음 안 돼요 quiet은 꽤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부사 꽤 상당히 해피하대요 행복하대 to be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또 나왔네요 with my international classmates 자 행복하다 하고 투부정사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는 보통 대개는 뭐 뭐 하기 위해서가 많지만 앞에 어떤 감정을 나타내면 뭐 뭐 하니 뭐 뭐 하다니 뭐 뭐 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to be 되니 되다니 행복하다 자 b 동사 원형 나오면 제가 통상적으로 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니 되니 하다니 행복하다 뭐에 뭐가 돼서 멀티컬츠로 멀티가 들어가면 멀티가 여러 개 복합적인 멀티 그래요 멀티 멀티 플레이어 다양하게 한 하나의 한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 그러죠 하나의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모노 하나밖에 못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대개가 되게 많고요 천재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멀티 플레이어 가능하죠 컬츄럴 컬처는 우리가 문화죠 문화 컬츄럴 해서 문화의 되는데 멀티컬츄럴 하면 다문화의 인바러먼 나왔네요 다문화의 환경 다문화의 환경 안에 있게 되니 되니 다문화 환경 안에 있게 되니까 꽤 행복하대요 누구와 함께 나의 인터내셔널 또 나오니 아까 안대문에 나왔었죠 세계적인 국제적인 클래스메이트 반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의 환경 안에 있게 되니 나는 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끝까지 읽었고요 첫 문장에서 그러면 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다 빙간갑니다 클로즈 클로즈 가까운 가까운 배경 2번 좀 어렵습니까 다이버스 따라하세요 다이버스 다이라고 읽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다이버스 다양한 다이버스 좀 들어오십니까 다양한 배경 3번 네거티브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죠 아니고요 싱글 싱글 하나의 하나의 말이죠 싱글 땡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테이트마던 에서 뮤지엄 로케이딧 런던 했네요 테이트마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문자죠 대문자 이름입니다 이름 저도 뭔가 찾아보니까 영국에 있는 박물관 이름 이래요 박물관 그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테이트마던 이다 뒤에 나오네요 뮤지엄 박물관이다 한번 끊으십니다 왜 끊지 자기보시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괜찮아요 이즈라는 동사도 보이는데 얼핏 보시면 이것도 동사 과거 동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요건 팁인데요 문장 속에 현재형 이즈가 현재형이잖아요 과거는 was니까 현재형 동사처럼 보이는게 있고 과거형 동사처럼 보이는게 있다 그러면 현재형 동사가 문장의 진짜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뭐지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과거 분사예요 뭐 뭐 된 이렇게 뭐 뭐 된 로케이트는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로케이트 위치 위치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위치된 이 말이에요 원래는 위치된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 런던 런던 안에 위치하고 있는 뮤지엄이래요 되십니까 It used to be a power station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 요것도 조금 배우고 가요 use to 사용했다 아이가 사용했다 대기 위해 사용했다 파워 스테이션 파워 스테이션이 뭐지 발전소입니다 파워가 힘도 되지만 전력도 돼 전력 스테이션은 역 아이가 역 맞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건물도 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를 우리가 폴리스 스테이션 폴리스 스테이션 그래요 네 파워 스테이션은 발전소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어디입니까 주유소를 뭐라 그래요 게스 스테이션 게스 스테이션 그때 게스는 LPG 가스가 아니고요 게솔린 게솔린 휘발유 그거 줄임말입니다 게스 스테이션 발전소가 되기 위해 사용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마던 테이트 마던 이라는 건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걔가 발전소가 되기 위해 사용했다 뭐뭐 그럼 이 시 가리키는 게 지금 이 테이트 마던 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건물이 뭘 사용해요 말이 안 돼 건물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는데 유즈투는 동사가 아니고요 유즈투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기억하십니다 유즈투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표현되냐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어떤 동작이 나올 것 같으면 옛날에는 담배를 피곤했지 뭐 이런 표현 옛날에는 그 건물이 여기 있었지 있었지 근데 뜻은 뭐냐 지금은 아니었지 이런 뜻으로 할 때 유즈투라는 이렇게 한꺼번에 안 붙어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요 동사 요 조동사 조동사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유즈투 비 요때 비는 있다 뭐뭐 아 뭐뭐 였다 였다가 좋겠네 였었다 발전소였었대 그것은 발전소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 속에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왜 박물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옛날에는 파워 스테이션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닌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발전소였었다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After the station closed down in 1981까지요 After 접속사 콤마까지 The British government decided to blank it into a museum instead of destroying it 아유 문장 깁니다 길어도 하나 끊고 가시면 그 역 하지 마시고요 파워 스테이션 줄여서 한 거예요 그 발전소가 애프터는 뭐뭐 후회죠 클로즈다운 클로즈다운 클로즈 아시니까 형용사로는 물론 가까운 이지만 동사로 하면 닫다죠 닫다 오픈의 반대말 클로즈다운 이니까 우리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게 마치면 셔터 다운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로즈다운 하면 닫다 혹은 폐쇄하다 받침 두 개입니다 폐쇄하다 그 스테이션 그 발전소가 폐쇄된 후 혹은 닫힌 후 1981년에 닫았네 닫힌 후에 브리티시 영국의 가벌먼트 정부 영국 정부는 decide to 동사까지 한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decide는 결정하다 결정하다 to 동사 나오면 이 동사 하기를 결정하다 이 동사 하기를 결정하다 그래서 decided to blank it 그것을 빈칸 하기를 결정했대 그것을 빈칸 빈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into a museum into는 안으로 말이죠 박물관 안으로 그것을 빈칸 하기로 결정했대 보십니까 그 다음 instead of 또 자주 나오네요 instead of 대신에 뭐하는 대신에 destroying destroying 파괴하다 죠 파괴하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 대신 그것을 파괴하는 대신에 박물관 안으로 그것을 빈칸 하기로 결정했대요 바로 밑에 한번 보십니다 1번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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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는 균형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균형을 맞추다 다시 명사는 균형 동사는 균형 맞추다 2번 forbid 좀 생소한 단어인가요? 금하다 금지하다 못하게 하는 거 forbid prevent prevent은 자주 나왔죠 막다 막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니까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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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영화 중에 미국 영화인데요 자동차들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영화 혹시 transformer 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4편까지 나오고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transformer transformer 변신하는 로봇 transform 변신시키다 변형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뭐뭐로 변형시키다 그래서 transform 하면 변형되는 것 변형기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ransform 변형시키다 뭐가 맞겠어요? 박물관 안으로 균형을 맞춘다 금지하다 막다 아니겠고 정답이 4번입니다 transform 잠깐 지울까요? 어이구 지우개가 아니네 네 네 transform 자 여기에서 한가지 transform a into b 가 하나의 네 덩어리 표현으로 씁니다 transform a into b a 를 b 로 변형시키다 a 를 b 로 변형시키다 into 왜 안으로 적어놓고 왜 그러냐 into 라는 것 제가 예전에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공간 어떤 공간이나 개념도 됩니다 안에 있으면 in 이라고 했고 바깥에 있으면 out 이라고 했던 거 제 강의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요건 쉽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이 안이라는 건 공간도 될 수 있고 어떤 상태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의 어떤 상태 안으로 가는 걸 into 라고 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out of 라고 했습니다 out of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into가 왜 어떤 상태 바깥 상태에서 어떤 어떤 모양의 상태 안으로 안으로 느낌 오십니까 어떤 밖에 있던 것이 어떤 어떤 또 다른 상태 안으로 into 그래서 transform a into b 할 때 a라는 모양을 b 모양 안으로 변형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transform a into b 라는 걸 물었습니다 into 되십니까 요거 기억 좀 하세요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바꾸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펜을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22번입니다 2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 했네요 근데 탁 보자마자 뭐가 허공 막힙니다 what if your favorite flavor is strawberry 했네요 what if 해서 what 또 친한데 what 무엇 if 만약 뭐뭐라면 아이가 무언 라면 이 뭐야 도대체 턱 막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요거 덩어리 표현입니다 what if 하나의 접속사 아유 네 골치 아프다 하지 마시고요 또 새로운 거 what if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이러하다면 가정의 뜻도 있죠 이때 이제 what은 뭐가 되겠노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겠노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뜻입니다 뭐뭐라면 어떻게 될 이러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장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뒷문장 당신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lavor flavor 맛 혹은 풍미 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해석할게요 맛이 스트로베리 는 딸기 죠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 딸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네요 이거는 조금 늑기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문장 한번 갈게요 첫 문장은 아주 그냥 쉽게 갑니다 Do you love 아이스크림? 해석 안 하죠? 왜 적었어요? 묻는 말 현재형 과거형 현재형 당신은 사랑합니까?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죠 러브를 사랑하다 하셔도 되는데 러브 나오면 라이크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다 라이크 좋아하다 보다 당신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그 정도 표현 알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또 좋아한다 하지 마시고요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I love 아이스크림 very much 나는 엄청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스크림을 very much 매우 많이 좋아한대요 저도 좋아하죠 According to a newspaper article 까지 심표 According to 기억하셔야 됩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newspaper는 신문이고요 article은 기사죠 기사 article 기사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서 근거가 자기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fact다 강조하려고 이런 근거 제시합니다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 주어 재벅기입니다 Could show what kind of person you are 했네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flavor 맛은 Could show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거다 네 보여줄 자 Could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었다 아이가 Could는 Can의 과거가 맞습니다 Can은 할 수 있다니까 Could는 할 수 있었다 맞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우리 Could 혹은 Would도 마찬가지구요 Would는 위례 과거 아이가 맞는데요 얘들이 모양은 Could, Would지만 뜻이 그냥 뭐 뭐 일 것이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냥 다시요 Could는 Can의 과거고 Would는 위례 과거잖아 맞는데요 고래 과거용으로도 쓰이지만 Could, Would 자체가 모양은 과거이나 뜻이 그냥 뭐 뭐 일 거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여기서도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 너무 지격하신 맛이구요 뭘 보여주느냐 무슨 또 친절한 압니다 이것도 덩어리 채로 좀 기억하세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게 S 어디 갔지 S를 붙이는 거지 복수형이 돼야 되죠 person이 단수도 단수 그래서 What kind of 또 괜찮고 What kind of 어떤 혹은 왓이니까 무슨 종류의 무슨 종류의 person은 사람 you are 당신은 인가 어떤 종류의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you are 또 문장이 또 왜 이렇게 되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적으려니까 좀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바로 물으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물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What kind of person 하고 물을 또 어떻게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돼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런 질문은 흔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요 이렇게 바로 묻지만 지난번에 한번 해석하다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묻는 말을 우리가 직접 의문문 이렇게 하고요 이 문장이 지금 다른 문장으로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을 간접 의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십니까 간접 의문문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 두세 네분 대답하시네요 주어 동사의 어순이 또 빨라집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뉴스페이퍼 아티클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맛에 따라 사람의 종류를 알 수 있대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if 나왔네요 접속사 쉼표 나오기까지 좀 깁니다 만약 your favorite flavor 이제 아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 is 이다 chocolate 초콜릿 이라면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 초콜릿 이라면 it means that 그것은 의미한다 그것은 데디아를 의미합니다. 목적어가 길어졌죠? 뒤쪽에. 됐이 나오면 문장도 주어동사가 나오니까요. 그것은 데디아를 의미하는데요. 데디아 또 뭡니까? You are very creative and enthusiastic. 당신은 뭐 뭐이다. 매우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매우 창의적이고.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인, 뚜, th 번데기입니다. 뚜, 혀 살짝 무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z입니다. 지, c가 아니고. 인, 뚜, 지, 에, 스틱. 인, 뚜지, 에스틱. 인, 뚜지, 에스틱. 이렇게 어렵죠? 열번만 읽으면 입에 착 붙습니다. 열정적인. 인, 뚜지, 에스틱하게. 열번 읽으세요. 아하, 좋아하는 맛이 초콜렛이라면 그거 의미하기를 당신은 매우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저 초콜렛 좋아하는데요. 진담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좀 창의적이지는 않는데. 그렇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당연히 뭐가 빠졌겠어요. 대신 빠졌겠죠. 생략. You are logical and thoughtful. 당신은 이다. logical. 논리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thought. thought은 뭐예요? 과거? thought. think의 과거죠? 생각하다. 근데 thoughtful. ful이 붙으면 형용사. 그러면 뭔가 생각하는 이 말이네요. 사려깊은 뜻이죠. 사려깊은. 사려깊으려면 생각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죠. 즉각즉각하면 안됩니다. 당신은 논리적이고 사려깊다는 걸 의미한다. 이라고 끝나버리네요. 어? 초콜릿이 그렇다는 얘긴가? 아니죠. 아까 빠진 거 뭡니까? 네. 요. 4번 앞까지는 초콜릿 좋아하면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그런 의미고. 아까 빠진 거. What if your favorite flavor is strawberry?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 딸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딸기가 의외로 좀 창의적이고 열정적일 것 같은데.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이고 사려깊대요. 아이고야. 좋네요. 오늘 딸기 또 조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정답 4번이죠. 정답 말도 안하고 막 넘어갈 뻔했네요. 네. 23, 24. 두 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그러면은 뒤쪽부터 먼저 보실게요. 마지막 한 문장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그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We have some exercises that can help prevent and reduce neck pain. 우리는 가지고 있다. some 몇몇의 약간의 exercise 운동들. 운동들 가지고 있대요. 어떤 운동? That 나왔는데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럼 관계대명사 하죠. 뭐 뭐 하는 운동. 이 That는 해석 안 합니다. 해석 안 하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해석할 때. 뭐 뭐 하는 것. 하는 것을 돕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Can help prevent니까. 막는 것을 돕다죠. 막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몇몇 운동들. 그리고 Reduce는 줄이다죠. End를 기점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Prevent 하고 Reduce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Prevent. 막고. 그리고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몇몇 운동. 뭘요. Neck pain. 목의 아픔. 목의 통증. Neck은 목이고. Pain은 아픔. 고통이니까요. 아 목통증을 막고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래요. This is how you do them. 이것이 이다. How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가. 하다. Damn 그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들은 운동이겠죠. 운동. 이것은 어떻게 당신이 그 운동들을 하는가입니다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기가 좀 어색하면 뭐 뭐 하는 방법. 방법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뒤에 어떤 글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뒤에 이어질 내용. 감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목통증 원인. 아니죠. 목유발 자세. 나오네요. 통증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요. As you know. 덩어리 표현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 사람들. These days. 끼어들었어요. These days. 덩어리. 요즘이죠. 요즘. 요즘. 요새.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 suffer from. suffer from 덩어리. 뭐뭐로 고통받다. 뭐뭐로 부터 고통받다. suffer from. 넥페인 나오네요. 목의 통증으로부터 요새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죠. 뿐입니까? 척추 측만도 되게 많죠.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따가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이상을 고정된 자세로 하는 것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준다. 한 번씩 틀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는데 This is because 요건 덩어리체로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This is because 나오면 그 이유는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지만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덩어리체로. 독해가 빨라지실 겁니다. 그 이유는 They spend 그들은 그들 젊은 사람들은 Spend 보낸다. Many hour 많은 시간들을 Per day 이 per는 뭐뭐 마답니다. 하루마다 즉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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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데 뭐 하느라 Lean Lean은 어디에 기대다. 기대다. 이 단어 좀 엇갈리는 게 Learn 하고자. Learn Learn Learn은 배우다. Lean은 기대는 거. Over는 뭐뭐 위로죠. 데스크 위로 기대느라 날마다 많은 시간들을 보냈대요. 책상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말만 하고 동작만 하네요. 기대느라 여기도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요. Spend 시간 ing 옆에 적을게요. 하나의 패턴입니다. ing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다시요. ing 하느라 뭐뭐 하느라 어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씁니다. while 뭐 뭐 하는 동안 당연히 뭐 하는 동안 아니겠어요. studying 공부하는 것 혹은 using 스마트폰 휴대폰 사용하는 것 공부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에 책상 위로 기대느라 날마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보내는 것 넥페인 넥페인을 프리벤트 막고 리듀스 줄이는 것을 헬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운동들을 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글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 24 25번 문장 한번 보시는데요. 문제 한번 슬쩍 보시면요. 윗글 빈칸 연결사 접속부사 연결사 넣는 문제고요. 주제네요. 앞에 한두 문장 읽으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 보실게요. When comparing tennis with table tennis 까지 접속사 콤마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솜송 보입니다. 이 표현 compare a with b to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compare a to b 도 괜찮아요. 를 b 와 compare 뭐예요? 네. 비교하다 입니다. 비교하다 비교하다 when comparing 테니스 와 테이블 테니스 탁자위에서 하는 테이블 탁구죠. 우리가 이제 그 의성어 따서 핑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테이블 테니스를 비교할 때 되어라 있다 해석 안 하죠. 뒤에 게 주어입니다. 전체가 andro 좀 어려운 다르죠.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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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점 비슷한 점 S 붙는 건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difference 차이점이죠. 복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이 몇몇이 있대요. 그리고 넓게 보시니까 첫 번째는 이렇고 또한 이렇고 뭐 이리 쭉쭉 나갑니다. 첫 번째 they are both 라켓 스포츠 그것들은 이다 보스는 둘 다 라켓 스포츠죠. 라켓을 이용하죠. 테니스는 큰 거 그물이 있고 탁구도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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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이다. 맞고요. 올쏘 또한 보스 플레이어 보스 둘 다 두 선수들은 히트 친다 히트 친다 말이 사실 좀 웃기죠. 히트라는 단어가 친다 거든요. 히트 친다 이런 말이 이상하게 히트 친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a ball 공을 친데요. 두 선수가 back and force 덩어리입니다. back and force 앞뒤로 force가 원래 앞이거든요. back은 뒤지 않습니까? 뒤앞으로 이렇게는 아니고요. 우리말 어감상은 앞뒤로 앞뒤로 공을 치죠. 뭘 가로질러 across 기억나시죠? 가로지르는 거죠.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고 네트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친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유사점을 이야기한 거죠. 앞에까지는 빈칸이 나오고 뒤에는 보니까 there are differences 있다 차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앞에까지는 유사점 뒤에는 차이점이니까 중간에 지금 들어가면 뭐 들어가야 돼요? 반대를 뭔가 나타내줘야 되죠. 역적 내용이 뒤집어진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 주는 거 뭐 있을까요? 문제 바로 갑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지만 나온 김에요. 1번 finally finally 마침내 finally therefore therefore 그러므로 글의 결론 요약하는 거 for example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골랐고요. 주제도 바로 보시죠. 주제 뭡니까? 글의 주제 네 다시 글 보실까요? 여기는 첫 문장에 나오죠. 첫 문장 테니스와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비교할 때 similarities 유사점과 차이점 있다 첫 문장 그대로네요. 4번 탁구와 테니스의 유사점 차이점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자, 마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to 까지 했네요. 역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while 테니스 is played on a court 테이블 테니스 is played on a 테이블 했네요. why 이란 접속사가 통상적으로 뭐 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한 개의 뜻이 더 있습니다. 뭐 뭐 반면에 요로 요러한 반면에 글이 대조적으로 문장이 대조 쓰이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있어요. 뭐 반면에 요기선 코트 입니다. 테니스 는 수동태 보이시죠? 플레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갈게요. 플레이 놀아 진다 이러지 마시고요. 테니스 는 플레이 되는 밤 어디에서 플레이 돼요? 코트 위에서 하죠. 코트 원래 이 코트가 뜰 이에요. 사각의 뜰 넓은 뜰 정원 정원 그런데 정원의 느낌 오십니까? 옛날에 귀족들 하층민들이나 저같은 사람들은 못찾겠죠? 귀족들 넓은 뜰에서 뭡니까? 봉도 차고 놀고 이렇게 했고 우리가 법정이란 법정 재판하고 할 때 이 같은 어원입니다. 법정 재판 받을 때도 거기에 와가지고 높은 지인분들 뜰에 쭉 모여들어가 거기에 죄인하고 놓고 이렇게 할 때도 법정이란 뜻으로도 코트가 돼요. 코트는 법정 경기장이긴 사각의 사각 모양의 어떤 이런 틀 틀을 가진 경기장을 코트라 그래요. 코트 위에서 플레이 되는 반면 테이블 테니스는 플레이 되는데 어디에서요? 그렇죠. 테이블 위에서 됩니다. 차이점 이야기하고요. Another difference 또 다른 차이점은 is 이다 that 대디아이다 대신 기네요. that 접속사겠죠? 문장이 기니까 대디아 봅니다. much bigger lack it 자 머치가 많인데요. 여기 bigger 보이십니까? big은 큰이죠. 큰 아직도 bigger 큰 사람 곤란합니다. 형용사 뒤에 ER은 더 큰 비교급 더 큰 비교급 앞에 much가 붙으면 훨씬 입니다. 훨씬 다시요. 비교급 앞에 much가 붙으면 훨씬 훨씬 더 큰 라켓이 is used 수동태 사용된다. in 테니스 테니스 안에서는 사용된데요. 그리고 컴패어 기억나십니까? 컴패어 A 위드 B 혹은 컴패어 A 투 B 인데 모양이 약간 변신한 건데요. 컴패어 투 해서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와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뭐뭐와 비교해서 테이블 테니스 탁구와 비교해서 테니스에서는 훨씬 bigger 라켓이 사용된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글이 끝나게 되네요.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집중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시험 또 열심히 치시고요. 새로운 걸 공부하시기보다는 했던 기출문제들 기출문제는 문제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기출문제 여러분 반복하시다 보면 모르시는 것도 자꾸 아시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또 자꾸 저절로 기억하게 되고 재미가 조금 조금씩 생기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또 기출 치시고 제가 또 풀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전에 혹시 또 좀 괜찮은 강의가 있으면 제가 또 연구 좀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